민선 7기 4년차 지난 3년 동안 우리 영동포구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3대 도심이자 정치, 경제, 금융, 교통의 중심이 영동포구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자 여러분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겠습니다. 38만 구민, 그리고 1,400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이겼습니다. 지난 3년간, 이혼이 모셨고, 함께 힘차게 이겼습니다. 한창 여러분께 많은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과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닥터 예노보, 화이팅!